네 오늘의 메인 인터뷰 곧 시작하기 전에 박종현 부장님은 와 계시고요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한국증권금융하고 재휴를 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여의도 썰전이라고 재밌습니다 3프로TV 치고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편이 올라갔습니다 한 번씩 여유 되시고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서 강추드립니다 IBK 연금보험에서 나오셨습니다 박종현 부장님 우리 저의 금리 흐름이 고민될 때는 항상 이분을 모셨는데 항상 만족스러운 항상 강의를 전해주셨던 분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뭐 설날이 아직 안 지나서 그런지 그냥 한 달 내내 새해 인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 그렇죠 이제 또 음력설 지나면 또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박 부장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또 점점 더 젊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동향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얘기를 어디서부터 할까요 사실은 모신 이유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기만 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이야기만 듣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참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의 동향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고 그렇죠 요즘은 뭐 주식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 하여간 여러모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단은 금동위가 열렸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들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부터 여쭤보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금통위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참 관심을 가지시다가 올해는 조금 관심이 좀 뚝 떨어지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분분했다가 요즘은 조금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금통위는 매우 조금 흥미로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왜냐하면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또 경제 여건 또 부동산 시장 같은 이런 것도 다 볼 텐데 결국 이제 성장과 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금통위가 왜 제가 조금 그랬다고 말씀드렸냐면 경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으로 보면 국내 경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수출도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경기에 대한 지평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은 지난번 회의 때는 한 분만 금리인하를 주장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두 분이 금리인하 주장을 했어요 그러네요. 좀 앞뒤가 안 맞네요 그렇죠. 조금 뭔가 보순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경제는 바닥을 다지고 조금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견은 두 명이 늘어나서 시장에서도 조금 이게 뭐지 약간 좀 갸우뚱해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즉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쪽 아니면 금리 내려야 한다는 쪽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사회가 이런 부분은 분야에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통위원은 총 7분이신데 총재님 빼고 나머지 6분 중에서 두 분은 금리인하에 손을 들었고 네 분은 금리를 그냥 동결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두 분은 인하를 주장을 했고 네 분은 동결을 주장했는지 이제 각 그 분들이 보는 어떤 쪽에 이제 무게중심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 동결을 주장한 의견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잖아요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니까 좀 지켜와도 되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금리인하를 주장한 두 분의 의견이 이제 걔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경제가 물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미약하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밑돈다 이 부분이 근저에 있고 핵심은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잠재 위험이 있으니까 물가 타겟팅을 하는 한은으로서는 현재 한은의 물가 목표가 2%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믿기지 못하시겠지만 0%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오해하시지 말자 우리 서민들한테 이 물가가 지금 저물가라고 그러면 엄청 화내시거든요 그렇죠. 가면 다 올랐던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저도 마트 가면 막 욱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물가 바스켓에서 계산이 되어지는 물가 상승률은 결국 이제 작년 이맘때에 비슷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상승률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 작년 대비로 물가가 조금 낮아져 있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가가 높다고 서민들이 느끼는 이유는 높은 물가가 고착화돼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 건 그런 이유로 높다고 느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의 상승률이니까 작년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보합 수준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 심리라는 게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냐 안 빠졌냐라고 이제 논의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논쟁거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느덧 우리 앞에 와있다 현실 앞에 와있다라고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프로님도 마트나 어디 아울렛 같은 데 가시면 이 물건의 가격표 있잖아요 그 정상가로 되어 있는 걸 사시나요 정상가보다 한 20% 30% 있는 좀 할인된 그런 쪽에 손이 가시나요 정상가 써놓고 지우고 다시 써놓은 가격 대부분 그게 많고 그쪽에 손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가의 물건을 산다라는 게 되게 바보처럼 느껴지는 무조건 뭔가 흔히 말하는 공산품들은 할인이 되어 있어야 손이 가는 워낙 할인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래야 또 팔리니까 네. 마케팅 기법 중에서도 이제 그런 앵커링 효과 이런 걸 노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람 그런 게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가의 물건을 사면 왠지 비싸게 사는 것 같고 조금 지나면 왠지 얘가 할인을 할 것 같고 그러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결국 디플레이션 경기에 나타나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그냥 마케팅 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앵커링 효과를 노리는 그런데 그 마케팅이야 예전부터 다 있었던 건데 요즘 들어서 특히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전에 비하면 그게 소비자들이 그대로 그냥 정상가 붙여놓으면 예전보다 더 안 사더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디플레이션의 여러 전조 내지는 징조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결국 이 두 금통위원 분도 경제 바닥 찍고 이런 건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한국 경제가 이런 디플레이션 심리에 조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아직도 금리나를 통해서 좀 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바닥 찍고 올라가는 지표들은 보이는 게 맞아요 실제로도 그게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를 볼 때 흔히 말하는 트렌드하고 소순환 사이클을 두 가지를 보는데 트렌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보는 그런 장기 트렌드를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웬만해서는 좀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냐 심지어 지금보다 저성장 그렇죠.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그래도 한 3%대를 보였던 적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대도 왠지 잘하는 수치 같고 작년도 그래서 1.9 할 거냐 2.0 할 거냐 지금 그거 가지고 내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화요일 날 이거 바로 생으로 나가는 거죠 라이브로. 내일 아침. 네. 수요일 날 아침에 4.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서 작년도 gdp가 전체를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2% 성장을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1.9 정도. 그러니까 이제 2% 성장도 상당히 어려워진 경제가 불과 몇 년 만에 된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성장률은 계속 좀 낮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장기적인 그림이고 흔히 말하는 소순환 사이클 한 1년 내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면 한 지난 2년 동안 경기가 거의 속된 말로 약간 좀 거의 꼬라박는다 이런 약간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경기 상황이었다면 작년 한 4분기 내지는 작년 연말부터는 조금 그런 가파른 경기 침체에서는 다소간에 조금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든 일시적이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조금 지표적으로는 나아지지 않겠냐. 전년 대비는 플러스가 날 것이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나빠지는 것하고 전년 대비 플러스 나는 것하고는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내려오는 하강 속도가 좀 둔화되거나 그래서 더 내려가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 그냥 완만한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금리 내려서 한 번 더 점프해야지라는 거라면 금리 인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 내려오다가 이렇게 완만한 정도가 아니라 내려오다 리바운드를 한다면 과거처럼 v자 리바운드는 아니라 하더라도 리바운드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그냥 지켜보는 게 교과서 아닌가 그렇죠. 왜 내리라고 하시지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경기가 조금 반등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되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기울기가 v자냐 아니면 u자냐 아니면 그냥 살짝 올라서는 정도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명의 금통위원들이 보시기에는 경기가 반등해봤자 기울기는 만만할 거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분들은 하시는 거고 다수의 분들은 그래도 좀 지켜보는 게 지금 낫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굳이 이 날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조금 카드를 아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 수준도 중요한 게 1.25% 즉 우리나라가 가장 역사적으로 낮았던 기준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통상 기준금리 수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움직이는 게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5번 정도 하면 기준금리가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금통위에서도 조금 기자간담회 때 의미가 있었던 질문이 우리나라는 0% 기준금리 안 됩니까 선진국들은 가던데 마이너스까지도 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에 우리 총재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즉 원화라는 게 글로벌이 통용되는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기축통화가 흔히 말하는 제로금류로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비기축통화인데도 제로금류로 가는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겠냐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 합률이 튀거나 하는 문제가 우리는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의 금리는 선진국보다 다소 높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일단 우리보다는 높아졌고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예치금리 즉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 바뀔 때의 금리 수준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주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일반 흔히 말하는 정책금리는 유럽도 0%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좀 높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섯 번 금리나 하면 이제 0인데 다섯 번이라는 금리나 카드를 다 쓰지는 못할 거고 정말 자리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있다면 있다면 그거를 지금 쓰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네. 그렇죠. 두세 번. 한 가지 저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유럽에서 드라기 총리가 그랬었는데 경기가 유럽이 안 좋을 때 드라기 총리는 금리를 그렇다고 더 낮출 여력이 별로 많지도 않을 때 쉽게 말하면 그때 입으로 때웠죠.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할 거다.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들고 있는 카드가 많지도 않으니 이런 나의 의지라도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서 그걸 재료삼아 좀 리바운드를 해다오. 금리 마치 이게 요즘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올라와 올라오면 또 강력한 거 할 거야. 또 강력한 거 할 거야. 누가 얘기나 보자. 라고 하면 애초부터 잘 안 오르잖아요. 이제 정형 센데 이렇게 생각하고 드라기 총리도 마찬가지 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유사한 상황인데 카드 몇 장 안 남은 상황이라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질문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갑니까라고 하면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깊게 고민할 만한 주제입니다. 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그래 제로금리나 그 이하까지도 고민을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더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 충분히 경기를 살릴만한 의지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지난주 금통의 결과가 약간 조금 앞뒤가 안 맞았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도 경기 판단은 조금 좋아졌는데 금리나 소수견은 분명 늘어났으니까 도대체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되냐 갸우뚱 하잖아요. 그런데 총재님의 전체적인 톤 일관적인 스탠스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부정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이면에는 지금 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장에 시그널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유럽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경기를 자극하는 수단이 될 걸로 해서 드라기는 그걸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아직은 금리나 카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두세 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경기 국면에 따라서 통화정책 카드를 쓸 건지 말 건지인데 기본적인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경제에 대한 스탠스는 더 나빠지진 않고 조금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로 금리 날을 더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보다 그냥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시그널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당시에 드라기보다 지금의 한국은행은 좀 덜 급한 상황이다. 경기가 차이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결국은 항상 정책이라고 하는 건 또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최근에 정부가 거래 허가제 사실은 이거는 실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단어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금리나라는 건 사실은 조금 그하고는 반하는 정책이니까 그 부분도 작용하지 않을까. 제가 어려운 답변을 끌어내려고 그랬네요. 사실은 이걸 어떤 가치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금리를 조절할 때는 항상 다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긍정적인 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이 근처의 금리에서는 고민하는 게 이러다 경기 더 주고만 안 되니까 경기를 살려야지 하는 뭔가 경기에 대한 고민. 그러나 여기서 또 금리 내리면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저 부동산 자산 가격 또 오를 텐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하죠. 이건 뭐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라 특히 유럽도 요즘 장난 아니라면서요. 부동산 값 오르는 건. 그렇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고민과 걱정은 될 텐데 보기에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는 두 가지 중에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더 가중치를 두어서 하는 것 같고 유럽은 두 가지 중에서는 경기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뭔가 좀 이게 왜 다르게 적용될까. 자칫하면 유럽은 부동산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덜 둔 유럽은 저거 잘못하면 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밀란 일어날 수도 있는 저런 상황일 텐데 저거 걱정된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면 저러다 경기 추락하면 부동산 값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걱정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중앙은행 업계에서는 이런 게 별로 고민거리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는 어떤 게 정석입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케바케라고 하죠. 케바케 아시나요 알죠.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결국은 중앙은행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게중심을 어느 쪽에 두냐인 것 같은데 유럽도 최근에 보게 되면 추가적인 통화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긴급성은 조금은 유럽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되는 추세에 일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두 차례 금리나 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리나 두 번 해서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될 거 모르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고 첫 번째 금리나 했었을 때도 이미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또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그런데 두 번째 금리나까지 했잖아요. 결국은 그 두 번째 금리나 했었을 때의 당시 상황도 이거 금리나 또 한 번 하면 부동산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건데 라는 우려했겠지만 그거보다는 경기에 둔화를 막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이미 두 번 인하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경기가 조금은 바닥 대비 올라와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반면에 부동산은 또 이렇게 상당히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어떤 현재 상황에서 그런 무게중심이 조금 옮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낮은 금리 치고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증가하는 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가파른 편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계부채를 사실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말씀했던 것처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중요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얼마냐 또 가계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하는데 아마도 최근 증가율이 고객이겠죠. 그렇죠. 최근에 증가세가 조금 빨라졌고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총량으로도 gdp 대비 수준이라든가 가처분 소득 대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진 건 맞죠. 원래 우리나라 크긴 컸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른바 딜레버리지라고 해서 부채가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가계부채 위주로.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그런 딜레버리지가 그렇게 많이 조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긴 상태에서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최선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누적적인 걸로 봤었을 때는 한국 경제의 가장 어떤 취약 포인트 뭔가 향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디가 문제이겠어라고 했었을 때 가계와 정부와 기업으로 봤었을 때는 정부나 기업 대비 가계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이죠. 다른 나라들은 딜레버리지를 했다는 건 빚 내서 산 집을 팔고 빚을 갚았다는 뜻인데 그렇죠.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속도가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딜레버리지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부담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든 gdp 대비든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버리지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빚을 갚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런데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경제가 빠르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전에 비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진 거죠. 다른 나라는 딜레버리지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는 못했다고 하시길래 우리나라 못한 건 알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빠져도 많이는 안 빠졌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중이죠 사실은.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럼 그 살을 어떻게 뺐지 궁금해서 여쭤던 질문이었어요. 살을 뺀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키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흔히 말하는 손바꿈이 이루어지면 그렇겠죠. 그럼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사면되니까 맞습니다. 한 5년쯤 후에는 금리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만 여쭤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5년 대충 왜 5년인지는 묻지 마시고 저는 아까 장기적인 전망은 조금 경기는 계속 좀 둔화된 쪽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장기 전망을 여쭤보시면 고민 없이 답을 드립니다. 지금보다 낮아질 거고 지금이 1.25원잖아요. 낮아진다고요 지금보다 조금 외람되지만 제가 또 금리는 경제의 미래라고 있다는 책을 또 출간한 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5년이든 아니면 조금 긴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이제 0%대 성장률은 1%대 그리고 금리는 0%대에 진입하는 건 시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왜요 왜요 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저성장 저물가의 그런 구조에서 저희가 빠져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큰 건 결국은 우리나라의 또 가장 최악 포인트는 빠른 노령화 고령화죠 고령화 할아버지 할머니들 늘어나는 거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가 결국 줄어들고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모 세대의 그런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경제 자체가 노세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경제에 활력이 없고 흔히 말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 즉 한 단위의 자본을 내가 빌려다가 이걸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노령화는 우리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그렇죠. 다른 나라도 노령화잖아요. 지금보다는 고령화 많이 되겠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 각오해라 하고 다 그러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주변의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보다 일찍이 제로금리 그리고 또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국가들을 보면 그렇게 흘러간 거죠. 우리보다 먼저 그래서 그렇죠. 일본도 그랬던 거고 유럽도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 시클리컬한 상황에서 뭔가 쇼크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금리가 7 8%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제 잃어버린 물론 20년 30년 19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엄청난 부동산 버블의 폭락이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20년과 제로금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일본도 성장률 높을 때는 그리고 인구구조가 괜찮을 때는 꽤 금리가 높았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고령화되고 부족해진 노동력들을 쉽게 메꾸지 못하면서 경제 자체가 노세화되고 기대수익률 떨어지고 그럼 결국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이 이 돈을 뭔가 내가 어딘가에 투자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거냐 아니면 이거 그래봤자 돈 벌 데 없어 그냥 낮은 금이라도 따박따박 이자주는 채권이 나 국채가 나 이게 나을 거냐라고 판단했을 때 후자 쪽으로 많이 몰려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듣고 보니 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은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소수의견이라도 세상은 사이클이고 이러다가 또 다시 금리 올라가서 7 8% 하는데도 또 금방 오는 거고 그러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세상에 아래로만 꿇어박는 게 어딨나 라고 설명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도 못 발견해서 혹시 이건 그런 가능성은 아예 접어둬야 되나라고 생각할까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생각나지는 않고요. 금리가 올라갈 리스크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저도 채권만 거의 20년 했는데 저에게 상당히 좀 어렵고 심오한 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가 좋으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정직해요. 그런데 이 금리는 성격이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느 수준 임계치 이상을 넘어가버리면 부호가 바뀌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가 초반에 좀 떨어지는데 경제가 둔화되는 게 그냥 둔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안 좋아진다. 즉 이 대한민국의 크레딧에 뭔가 손상이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올 수 있죠. 외국인들이 일단은 한국 채권 파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자금이 경색되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mf 외환위기인 거죠. 너무 위험하다 보니 지금이야 알겠어요. 지금이야 경기 안 좋으니까 갖고 가봐야 돈 쓸 데도 없으니 빌려간 사람 있으면 빌려주자 은행에다 넣어놓고 하는데 위험하면 이제 은행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돈 급한 사람은 높은 금리라도 쓸 거고 그렇죠. 위기네요. 위기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만한 리스크로 보는 거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그래서 그냥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은 사실 저는 안타깝게도 안 올 것 같다. 네. 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망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말 더 안 좋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가계부채가 뭔가 조금 문제가 되고 이래서 대한민국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도 금리가 튈 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예산 증가율이 9%댑니다. 연속으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국채 발행 규모가 30조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한 100조 원 정도 발행했는데 올해 13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30% 증가인데 말이 30%지 한 해에 30%의 국채 공급이 늘어난다. 이거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마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40%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당연히 낫고 신흥국 중에서 상당히 좀 건전한 국가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흔히 말하는 복지는 한 번 이렇게 국민들이 맛을 보면 다시 이걸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씀씀이는 한 번 늘어난 부분들은 줄어들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항상 정부는 그럼 시장에서 돈 빌리러 다니는 커다란 주체가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금리가 줄이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2019년인가 2020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시기로 진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많아지면 정부의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남미 쪽 보면 돼요.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쪽 경제가 부진하지만 금리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이러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어떤 건전성이 약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전조 징조가 전제되어야 되나요 즉 베네수엘라나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환 보유고도 많이 부족하고 정부 적자도 당연히 계속 나고 있고 근본적인 차이는 정부 적자야 우리나라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근본적인 차이는 외환 보유액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달러 벌어오는 인더스트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은 무역도 흑자고 경선수지도 흑자니까 이게 깨지지 않는 한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 나빠져서 외국인들이 공포를 느껴서 탈출하는 바람에 금리 올라가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저도 그래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쭤보시니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일 때 올라가겠 가요라고 여쭤보시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으로 가면 금리가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능성은 낮게 보고요. 전조라고 본다면 국가 부채 늘어나는 비중 아까 gdp 대비 아직은 4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진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it 대형 기업들이 지금은 따박따박 외화를 벌어오고 있지만 전기타니까 또 그쪽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온다든가 이거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우리도 난미식 그런 어떤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서 금리가 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라 이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상당히 주의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먼 한 5년 후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최근에 경기가 바닥 짚고 올라가는 분위기에요 신호네요 기네요 아니네요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5년은 너무 길더라고요. 틀어요? 무슨 일일지 몰라요? 오늘 너무 길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3개월 6개월 이 정도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또 예측도 그 이상 하는 건 많이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일주일 금리도 중요하고 한 달 금리의 변화도 중요하니까 그렇긴 한데 대개 금리를 바라보는 분들은 길게 봐서 어떨 것이냐. 자산의 밸런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맞춰가야 되느냐 그 고민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건 한 3년쯤 후의 금리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겠죠.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길게 보면 그렇다. 미국 금리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낮을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도? 사실 미국이 조금 어렵고 애매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변수에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의 재선 여부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미국 경제도 사실 길게 보면 지금 미국이 역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경기 사이클의 확장기간이 지금 사상 최대로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한 10년이 넘어갔을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it 호황 이럴 때 딱 120개월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125개월 6개월 이럴 거예요. 이미 역대 최장기간으로 경기 확장기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역대 최장기간 동안 경기 확장됐는데 이게 길어져 봐야 얼마나 더 가겠어요. 언젠가는 그 다음 사이클은 침체겠죠. 그런데 특히나 트럼프의 현재 정책들은 속된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미국 경제를 지금 붐업시키고 있거든요. 뭘 끌어모았을까요 일단 금리 낮췄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보험성 금리나라는 표현을 하면서 작년에 세 번 금리를 했는데 보험성 금리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금리나 안 해도 되는데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혹시나 경기가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금리 일단 내려줘 볼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나를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세 번씩 해줬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인가가 올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올해 미국이 34년 만에 20년 만기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역시 국가부채의 부담 늘어나는데 재정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그만큼 많이 썼고 그다음에 감세도 해줬고 거기다 대고 금리나까지 해줬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로 경기를 좋게 만들기 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카드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경제가 싹 시클리컬한 상황에서 둔화로 가는 상황이 언젠가 올 텐데 마땅한 카드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2021년 2022년도에 뭔가 미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도 길게 보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좀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3-4년 뒤를 본다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경기는 고점입니까 그러면 좋다는 상황인 거예요? 대개는 트럼프가 이런저런 영혼을 다 끌어서 부양책을 쓰는 이유는 대개 영혼을 다 끌어들여서 부양책 쓸 때는 바닥일 때 경기 안 좋을 때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 경기 살리면 경기가 잘 나가네. 연 날렸는데 바람 탔네.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고점인데 안 그래도 거꾸로 질지 모르는데 그거 막으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저렇게 하다가 저거 다 떨어지면 거꾸로 질 텐데 어쩌니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고점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 정확하게 하신 게 지금 그동안 썼던 트럼프 정책을 보면 이게 뭔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써야 되는 정책들인데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지금 갖다 쓸어 정책을 써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트럼프가 경제에 지금 버블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버블이 아직은 좀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 버블이 꺼지고 난 뒤에는 미국 경제도 상당한 후폭풍을 겪을 가능성이 사실 걱정되는 거죠. 저는. 몇 년 뒤가. 괜히 과열이다? 지금 과열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것뿐 꺼진다고 생각하면 미국 금리는 더 낮춰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다음 종착지는 제로금리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미국도 마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도 있죠. 그다음 사이클에서 정말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경기 확장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좀 논의를 해도 될 것 같고 아직은 어쨌든 기울기는 조금 위쪽에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쭤보는 질문마다 다 아시는데 박 의원님은 난 이거는 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도. 나도 모르겠네. 이런 고민은 어떤 게 있어요? 저요? 많죠. 들여다보시면서도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뭘 잘 모르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건가? 뭔가 경제나 이런 시장? 금융시장에? 금융시장 뭐 결국 바라보는 거야 저희랑 비슷하겠습니다만 이게 참 어려운 고민거리 의자 질문이야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글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제일 저는 요즘 고민인데. 그건 개인적인 거고. 자꾸 막 새벽에 깨고. 그렇죠. 4시쯤 화장실 가게 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덧 저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노후 대비 요즘에. 그리고 이제 오래 살잖아요. 그건 저 저 kbs 아침마당에서 하는 고민이고. 그러니까요. 틀림픽 페이지도 있어요. 그런 고민하고 글쎄요. 또 여쭤보시니까 굳이 생각하자면 올해는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보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는 그 미국적인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는 전혀 그거를 이제 뒤집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트럼프 가 올해 11월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재선 전략을 펼 건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정말 재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얘가 바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재선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봤냐면 경제예요. 경제. 미국의 역대적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거의 안 됩니다. 아버지 부시랑 카터 지미 카터 그 정도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재선 실패의 원인은 재선이 치러지는 그 해의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국가 대통령도 다 좋았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정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 경제를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서 제가 이제 말씀했던 이유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경제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또 최근에 기존 대통령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남한이 그동안에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결국은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무역 불균형. 그 달러화가 이른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비달러화 국가들의 물건을 사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를 봐야 세계가 돌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번씩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지면 그 무역 적자를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트럼프는 조금 인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 물론 가장 기본은 패권 싸움이죠. 하지만 표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게 많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그거를 바로 잡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유럽하고도 그렇고 하물며 지금 코딱지 만한 나라들 아시아 중에서는 인도 이런 국가들에게도 니네 우리한테 물건 많이 팔아먹고 있네. 우리는 니네한테 적자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시비를 붙이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다 무역 적자국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의 전략을 단순히 경제가 좋아지는 걸 만족하지 않고 이런 무역 적자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뭔가 이게 삘이 꽂혀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중국하고는 일단 휴전이잖아요. 지금 유럽하고도 엊그제 뉴스 보니까 마크롱하고 조금 휴전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만약에 재선이 임박해서 또 탄핵 전국과 돌아가서 뭔가 이제 히든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카드가 나올 수도 있죠. 또 한 번. 그러면 이게 지금은 금융시장이 상당히 이제 뭔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말 대선 가까워지면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면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이제는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수건 사업 미국의 불균형 조정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어쩌면 무역 전쟁이 그때 더 심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게 된 질문이 뭐겠냐라고 이제 여쭤보셔서 하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선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건지 저는 사실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저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나겠죠. 돈을 좀 써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세를 해줬고 여전히 써야 될 건 많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트럼프가 감세를 할 때 어떤 논리적인 배경이 됐던 게 이제 래퍼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세하다 보면 결국은 세수는 늘어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 원래 세금이 줄어야 되는데 감세에 따른 효과로 경제가 좋아지니까 결국 거치는 세금은 더 늘어날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래퍼 곡선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예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게 그렇게 지나 놓고 보니까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감세에 대한 약발이 떨어지면서 경제의 활력이나 성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세율을 낮춰줬으니까 돌아오는 세금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 면 이제 p하고 q로 봤었을 때는 세율 p는 낮아졌는데 경제 활동량 q가 줄어들면 전체 세수는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처럼 그렇게 무역 불균형이 있는 나라에서 무역을 균형으로 맞추면 미국으로부터 흑자 내는 나라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또는 흑자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내는 흑자로 결국은 그 나라들이 미국 국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의 수요자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트럼프가 하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미국 국채의 공급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미국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그걸로 재정적자를 메울 테니 국채의 양은 늘어나는데 그동안 그 국채를 사줬던 미국 중국 독일 코리아 등등 그런 나라들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되면 매수 여력이 줄어드니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미국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는 즉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거 어떡하지 그럼 미국은 금리 올라간다는 뜻일 텐데 경기와는 무관하게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논리에서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조금 뭔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수요와 공급은 상당히 플렉서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요 부분들은 어떨 때는 없던 수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있던 수요도 도망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채에 대한 또 상당히 대규모의 수요가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정했던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그거에만 꽂혀서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 여기저기 다 쑤셔보겠다고 한다면 경제는 당연히 안 좋아질 거고 금융시장도 센티멘트가 상당히 불안해질 거고 그럼 결국은 또 뭔가 안전한 자산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럼 또 그중에 미국채는 참 재수가 없어요. 열받는 게 미국 그렇게 적자 많고 심지어 2001년인가에 미국 신용등급 떨어졌을 때도 오히려 미국채 금리는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무역 흑자가 감소해서 미국채를 사줄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걔네 말고도 미국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 여건이 불안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 일수도 있고 미국 이외에서도 이외에서 살려면 달러가 있어야 사는데 빚을 내역으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달러빚을 내역으로 살 수 있고 달러 있는 달러 가지고도 살 수 있고 우리가 무역에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미국은행으로부터 외채를 끌어와서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꼭 그런 수요가 아니더라도 그냥 몸값 자체가 점프해버리겠죠. 그래서 일종의 무슨 입장료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알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럼 금리를 낮추려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쪽의 힘이 더 크게 금리를 내추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봤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금리는 금통위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판단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판단도 있으니 경기 흐름으로 봐서는 금리를 예측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번에 안 내린 건 다음번에 내리기 위한 수순 내지는 카드인 것 같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전혀 반대 거꾸로.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두 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길래 그거에 대한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작년에 미국이 세 차례 우리가 두 차례 금리 날 했는데 저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날은 없다. 그냥 현재 수준 유지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한 4-4분기 정도 가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되는 어떤 전제 조건은 앞서 읽었던 것처럼 트럼프가 대선 지음해서 뭔가 또 사고 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를 보면 지난 세 차례의 금리 인하도 일종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조금 부양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중국과는 더 강렬하게 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카드를 마련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조금 이슈가 뭐냐면 지금 연준 이사진이 7명인데 그중에 2명이 공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2명을 후보자 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주디 쉘튼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한테 너 왜 연준 의장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서는 금리를 더 낮추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무역전쟁이 휴전이니까 긴급성이 낮은데 지금 무역 합의가 1단계가 합의된 거지 사실은 1단계는 너무 심플하죠. 그냥 관세 조금 낮춰 준 거고 미국은. 중국은 그냥 농산물 사주기로 한 건데 정말로 이견이 있었던 기술 이전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은 2단계 다 밀어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꺼내든 순간 저는 더 큰 그런 혼란이 온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서 금리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재선 전에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자기 대통령 된 다음에 할 건지 저는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금리나도 조금 달려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저도 말씀드렸던 게 그게 언제일지 잘 모르겠다. 대선 전일지 이후일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통령 자기가 된 이후에 남편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금리나 시기는 빨라 연말 아니면 내년. 이게 저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올해는 그대로 그 이후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상황에 따라서 내려갈 거다. 지금도 참 낮은데. 그렇죠. 경기에 대한 흐름이나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미국과 중국 간에 한번 제대로 승부를 못 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각오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알겠습니다. 오늘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오랜만에 모시고 쓰신 책 제목이 뭐였죠 금리는.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요즘 금리와 요즘 경제 경기의 미래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식 얘기는 전혀 그냥 끝나나요 어떻게. 저희 주식 얘기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주셨으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를 꽤 오래 하다가 주식 투자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하죠. 저는 증권운용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주식과 채권을 다 하고 이른바 자산 배분을 하는데 작년 9월 까지는 이른바 안전선호의 장세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좀 먹혔다. 네. 괜찮았고 작년 4분기부터는 지금 이제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 쪽에 훨씬 기대도 높고 이제 저희도 주식 쪽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데 고민은 그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 계속 지금처럼 주식이 좀 더 아웃퍼폼하는 시기일 거냐 요게 이제 결국 핵심인데 올해 대부분 증권사 리서치도 그렇고 대부분 전망들을 보면 상고하조 전망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오르고 하반기는 떨어진다는데 사실 하반기는 그냥 잘 모르겠다.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좋을 거야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고요. 저희도 생각하고는 좀 비슷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들을 보면 결국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시클리컬리 경기가 좀 반등한다. 뭐 수출지표 지금 조금 올라온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연준이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나 해줬고 또 요즘에는 연준이 금리나를 안 했을 때뿐이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q인데 q를 q라고 안 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약간 그래요. 요즘에 랩포 시장에서 개입하면서 지금 단기차 사주고 있는데 연준은 q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속 연준의 보유자산은 벌써 다시 또 최고 수준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 돈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일단락된 거 일단은 휴전인 거. 이 세 개가 지금 위험자산들의 아웃포폼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비슷하면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분기까지는 그런 상황들을 저도 동감은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하게 되면 빨라지니까 상고 하정 아니라 1분기상 그 이후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연초의 현재 상황에서 빨리 시장에 올라타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고민만 하다가 꼭지를 잡을 수도 있는. 그래서 1분기에 저는 좀 포인트를 좀 둬야 되지 않냐. 그럼 연초 주가보다 연말 주가가 낮을 것 같다는 판단이시네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여튼 하반기는 저는 조금 불안하고 상반기까지는 괜찮게 보는데 상반기도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안에 승부가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 그렇죠. 그게 사실 더 중요한데 . 하는 거 있으세요? 뭐 이것저것 저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병원비 아끼는 것도 그것도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런데 사실 자꾸 책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거기에도 제가 썼던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캐시플로우 고정된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연금이든 수익형 부동산이든 아니면 제가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안 되면 내가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도 방법이다.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안 잘리게 내가 노력을 하든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다행이다 싶네요. 그래도. 박 부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거는 없구나. 저도 별거 없습니다. 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초대해 주십시오. 박정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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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